잘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2500원을 지른 다음에 뽑잖아? 루나겔 나온다 이것이 팩트 잘봐요 내가 딱 한 번의 기회로 루나겔 뽑아본다 내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뭐가? 루나겔이 잘봐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얍! 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역대급 트레저박스가 나왔는데 역대급 대리깡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 10만대리깡 와우 자 화면은 그냥 제 화면 띄워놓을게요 자 여러분 참고로 지금 현재 트레저박스에 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좋은게 뜨거나 뭐 장비 뭐 이런거 뜨면은 이제 화면으로 나온답니다 아 좋은게 뜨면 화면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잡템들이 뜨면 화면에 안나올대요 그러니까 화면에 떴다 그러면 좋은게 뜬거야 화면에 안뜯다 망한거야 자 그 예로 제가 잡템은 안떠는데 배는 떴거든요 배는 띵 하고 나오더라고 어 보시면은 잡템들은 크 특술등전이란 와 다시 봐도 영롱하다 어 봐봐 잡템들은 안뜨는데 배는 뜹니다 특돛도 화면에 떠요 그러니까 잡템들만 안떠요 그러니까 잡템들이 화면에 멈췄다 그럼 잡템인겁니다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트박 10만데릭강 빠밤빰 빠바바밤 아 처음부터 조졌나보네 아 잠깐만 자 일단 10만데릭강 가겠습니다 어른쪽 아 아 아 두번이나 망쳤어 자 일단은 만원 한번 시원하게 날려볼게요 제가 야 잠깐만 상황이 심각한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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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시가 돼버렸다 왼쪽 어어 한번 더 왼쪽 어어 자 뭐 떴냐 자 뭐 뭐 떴는지 한번 봐야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방금 뽑은거에요 어 뭐야 강치룩의 재례목의 재례목 재례목 아 본인이 뽑은건가 이거 아니지 아 뭐야 본인 이거 본인이 뽑은거죠 극적 극적 1 2 3 4 그지 본인이 뽑은거지 어 아 깜짝이야 자 잠깐만 지금 몇번 했죠 6번 했어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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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본인이 투앤디드 소드 뽑았으면 본인이 하지 어 아 아 아 아 맞다 화면 안보이지 아 띄워드릴게요 화면 어 저분 직접해가지고 투앤디드 소드 뽑았는데 야 이럴거면 맡기지 말고 본인은 하지그래 그게 더 잘나올거 같은데 내가볼땐 이분 직접하셔가지고 투앤디드 소드 뽑았어 절 믿는다구요 날 믿지마세요 자 좋은거 한번 뽑아보자 빰 빰 아니 빰빰빰빰 제발 어 어 개조롱 다행이다 오호호 호히 야하 자 개조롱 하나 뽑았습니다 와 와 체멸치리했다 허 허 허 허 오 오 보조돈 아 보조돈 어 특돈시죠 빰 바바바밤 빰 빰 빰 빰 빰 오 오 오 아 묠일해 시 지금 흥 아 씨 딴 따단 아 야 이게 안 움직이니까 더 설렌다 이거 안 움직이니까 더 설렌다 빰 빰 빰 빰 빰 아 안 떴어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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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따란 딴 따다단 딴 아 하늘이 버프 받고 가실께요 버프요? 무슨 버프요?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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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화면이 빰 자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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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아~~ 가즈아~~ 천연 감사합니다 하와와 천연 감사합니다 가즈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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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가즈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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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 빰 아 빰 빰 빰 빰 빰 빰 아 안되겠다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대왕 유저들아 나에게 힘을 자 여러분 골라줘 아크로베스 세번 박수 두번 아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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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왼쪽 오 개볼 그 강개볼 좌사무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어 트렌디드 쏘드라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오마이 가시 오마이 가시 야이씨 웹범 마스터다 야이씨 자 삼조롱 뜨길 바라면서 왼쪽 주야 주야 상큼아 개조롱을 따오 아 안좋아 양주밤 3개 사고 내 돈도 아닌데 양주밤이 없어 게임아 게임아 이게 상큼이냐 오른쪽 아 내 상큼 욕하면 안됩니다 이번 상큼 이랬단 말이에요 욕하면 안돼요 어 상큼이 이랬단 말이에요 욕하면 안돼 그럼 안돼 아 제발 남은 3만원도 잘해주세요 아 멈췄어 화면 멈추면 안돼 박수 세번 건배 두번 백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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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어 강치르 이 백한양이 죽일러입니다 상큼아 미안하다 아이씨 아니잖아 안되잖아 경례 두번 춤 네번 자 경례 두번 춤 네번 오른쪽 커맨드 입력 같다구요 하하하하 안나왔어 안나왔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 금상아 게임이냐 하하하하 안나왔어 상큼 욕하면 안된다니까 지금 어 상큼 욕하면 안된다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추성을 다하는 해미국 군이다 우리는 자유민지를 소화하며 조국 통일의 여권이 된다 아 역시 군인은 안돼 군인은 안돼 군인은 안돼 도구 맞고 단바밤 단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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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빰 빰 빠바밤 오호 아 보조돈 밤 밤 바바밤 밤 아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지금 아 보조도 세트로 마무리 보조도 세트로 마무리 아 네 대박 대박이야 아 네 그래도 잘 뽑았습니다 아 그냥 평작은 한 것 같다 개조롱 두개 강치룩에다가 먹어나는 자 볼까 잡템까지 자 여기 밑에 밑에 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개조롱 하나 자 멸리르 자 풍신 자 피탐지 개조롱 풍신 자 개불그 투엔디드소드 이렇게 떴네요 특도 세트 하나 더 증기 풀셋에 이어 웨폰 마스터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 오천향 감사합니다 아 더 잘 못 뽑아줘서 내가 미안하지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알겠다 역대급 투박 역대급 투박이 나온 현장인데요 역대급 투박이 나온 현장입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저도 좀 뽑아 봐야겠습니다 만원만 더하고요 바로 대립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합시다 아 멈추면 안 돼 아 제발 와 조졌는데 와 네번 다 조졌어 액땜 오졌다 액땜 오졌다 와 자 이분 이미 5만원을 시원하게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한번 까볼게요 가자 나 만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어 처음부터? 아이 개세로 이런 개세로 빰 빰 아 기대했잖아 빠바바밤 빰 빰 아 강화 라비리스? 이거 뭐야? 잠깐만 나 강화 라비리스 한 번만 볼게요 그냥 도끼구나 뭐가 안 나온 거 뭐냐고요 그거는 망했다는 뜻입니다 아크로백 아크로백 하면 잘 나온다고? 아크로백 안 된대요 구띠 구띠 강치룩 빠바바밤 빠바밤 구띠 보조던 아 빰빰 빠바밤 아 건 이 건배 이 아크로베 3 네 그 기운 잘못됐습니다 다시 받으세요 아 떴다 부근 바꿔 따다단 따단 따다단 아 크루띠 강기볼 따다단 따단단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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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밤빰 빠밤밤밤 빠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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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아 안돼 부근 바꿔 네 10월 시작은 투박으로 시작합니다 빠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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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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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제 세번의 기회 아 자 여러분 자 더 뭐 투박강 하고싶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해주시구요 자 자 내가 대박은 못치는데 평탄 친다니께 크로띠 버전 아 마지막 아쉽게 끝났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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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드마스터인데 아 저번에는 의상만 뽑더니 이번에는 그냥 소드마스터인데 이번엔 뭐 장비 장비 장난 아닌데 일단 개세로 하나 뽑았구요 라비린스에 강치르개 특도세트 자 제레목세트 제레목세트 강개모래 제레목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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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세트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잉 네 이번 장비구성 배구성 미쳤습니다 예 특도도 가격 떨어질거에요 떨어질 때가 됐어 어 나왔으면 떨어져야지 자 대립강 받으신 분들은 전부다 비밀번호 꼭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거에요 어 안 바꿔서 생기는 불이익은 백한양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4만원 날리고 마지막 만원 남은거 백한양한테 맡겨보겠다고 어 가져오신 분인데 어 그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나한테 5만원 주지 마지막 만원으로 뭐 뽑으라고 마지막 만원으로 뭐 뽑으라고 아니 나도 나도 만원으로는 뽑을 자신 없는데 나도 솔직히 자신 없어 나 그렇게 운 좋은 사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많이 많이 뽑으니까 되게 운 좋아 보이지 실제로 백한양 그렇게 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미안해 사기 쳐서 미안해 나 그렇게 운 좋은 사람 아니야 만원으로 뭐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백하 안녕하세요 나 그렇게 만원으로 뭐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건 대단한 사람 아니구요 그냥 그냥 양민 스트리머입니다 미안 미리 말할게 미안해 미안해 야야 야 내가 로나게 뽑아라 그랬지 미안해 로나게 사올게 아니 아니 살도는 없고 제일 잘나오는 부분 아 묠일을 미안해 아이 특돈 미안해 아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빰 빰 빠바바밤 빰 안 돼 실패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해야겠습니까 남은 저 200원을 제가 대신 결제를 하여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코 맡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 결제했구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제발 강치룩 어 그래도 평탄 쳤어요 아닌가 평타 이상인가 평탄가 평타겠지 평타야 어 자 일단 무기 종류를 오지게 뽑았네요 무기를 세 종류나 뽑았어 자 마지막 만원 제가 시원하게 무기 뽑아드렸습니다 예 평타임 암튼 평타임 자 여러분 더 맡기실 분 있으십니까 이 백한양을 믿고 내 돈을 한번 시원하게 꼬라박아 보겠다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트박 깠는데 상품이 안 나온다 망한 트박입니다 그리고 상품이 나온다 대박 트박입니다 예 오류가 떠요 지금 안 뜨면 안 좋은거 나온거고 뜨면 좋은거 나온거에요 자 일단은 없는거 같으니까 자 두번째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또 영상이 또 하나 생긴다면 그것도 이제는 편집을 하니까 짜증기를 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아디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